안전이 경쟁력이다 건설산업 분야의 동반자 신성 컨트롤이 국내 최초로 조립형 스마트 비기를 개발하여 보다 안전한 건설 연장 부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인의 안전지킴이 신성 스마트 쇠이퍼 신성의 선진기술을 만나보십시오 연구개발과 기술투자에 집중 4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 신성 컨트롤은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일반 비계와 달리 규격화된 자재를 조립해 사용함으로써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유발 및 위의 요소를 크게 줄인 시스템 비계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신성 컨트롤의 시스템 비계는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직제와 수직제를 연결할 때 끼워 맞추는 단순 동작으로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수직제와 수평제의 연결은 핀 타입으로 핀을 망치로 타격하면 철거운 연결이 견고하게 고정되며 설치와 해체가 간단해 지공성, 경제성, 효율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신성 컨트롤의 시스템 비계는 체결의 다양성으로 복잡한 라운드형 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8방향의 유연한 각도 조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체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외에도 곡선 형태가 많은 선박건조, 발전소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성 컨트롤의 시스템 비계는 수평 전개 및 평탄성이 우수합니다 일정한 규격의 자재를 컴퓨터 설계 도면에 따라 설치하기 때문에 중악하게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 간격이 일정하여 바부 조면의 평탄성 확보 및 수평 전개에 유리한 제품입니다 신성 컨트롤은 비규격 사이즈의 시스템 비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로봇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비규격 제품을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편의와 안전성 면에서 뛰어난 시스템 비계 국내 최초의 조립형 시스템 비계 자체 개발로 선진 기술의 완벽한 국산화를 이룬 신성 컨트롤은 한국표준협회 등으로부터 KS 인증을 받아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며 패배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신성 컨트롤 스마트 비계 당신의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KS 인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